너네 해태 알아? 해태? 해태 어디 있어? 경복궁 앞에 있지? 경복궁의 문 앞에 해태 두 마리가 이렇게 있잖아. 그 해태는 뭐가 수도해서 되면 해태가 되는 거야? 개. 개가 수도하면 해태가 돼. 해태의 특징이 뭐야? 불을 먹어. 불. 그래서 경복궁 문 앞에 해태를 이렇게 석상으로 놔둔 이유가 뭐냐면 경복궁의 일자로 내려가면 관악산이 있는데 그 관악산이 약간 산지세가 이렇게 뾰족뾰족뾰족하게 생겼대. 그래서 풍수지리적으로 그게 불처럼 생겨서 불에 기운 화기가 있다라고 하여 그 화기를 막기 위해 해태를 세운 거예요.